야, 왜 문자 안 읽어? 사람 일하는데 왜 이렇게 귀찮게 해. 너 왜 나 피해? 내가? 안 피했는데. 이젠 아예 이자 주기 싫지. 이거 말고 또 할 말 있어. 문자로 해. 나 간다. 왜, 왜 그래? 나한테 할 말 없어? 없는데? 지금이 기회인데? 할 말 없어? 생각 좀 해보고. 그때 가영이가 한 말 뭐야? 어? 진짜 질투해서 재혁이랑 싸운 거야? 아마도? 나한테 연애는 사치인 거 알지? 나... 군대가... 나한테 안 입고 가비 사람들을 못 봐봐. 잠깐만 내가 모은 돈이야? 얼마 안 돼 이게 다 얼마야? 일한지가 몇 년인데 그 정도도 못 모은 네가 이상한 거지 아무튼 좀만 더 모으면 나 집도 전세로 돌릴 수 있고 대학 등록금도 1년 정도 문제 없을 거야 그래서? 지금 이거 나한테 보여주는 이유가 뭐야? 좀만 더 모으면 연애가 사치가 아니게 될 수 있다 그게 언제쯤이야? 나처럼 웃지 못하고 나처럼 혼자 멍하니 하루를 보내놔요 나 내가 못 맞다 처음 그때 그 말 들로 그때 우리 행복한 바보처럼 그저 바라보다가 돌아서버리는 날 날까요? 야 정시현! 아니 감사합니다.